오! 떴어 와 I want you New I want you ooo 오 하이 이제 같이 인사드릴까요? I want me 아아 오! 떴었 아이즈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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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파일이라고 하시네요 진짜 같이 해드릴까요? 둘, 셋 아이즈원 비 생활하는 순간 모두 동봉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아이즈원 뉴스를 생각하게 됐는데 먼저 인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뉴스 앵커 안유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뉴스를 들고 왔는데 첫번째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이즈원이 A.A.A.A 되어서 2018 마마 시행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있어 뭐? 한국에서 뉴스나 아티스트 안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나 아티스트 안무 뉴스나 아티스트 안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사람이 바뀔 줄 몰랐잖아요 진짜 몰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진짜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저기요 받으니까 저희 그치 사실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위즈원 여러분들께 연관을 주고 싶습니다 아 아 근데 또 저희가 선을 받을 때마다 브이라이드를 이렇게 켜서 위즈원 여러분들 감사를 전했는데 아쉽게도 항상 우리 원영양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 진짜 오늘의 소녀를 이제 전화곤 했는데 지금 딱 직접 홀로나 전에 지금 위즈원 덕분에 일단 항상 그 자리에 없었던 적이 많아서 저도 너무 서운했고 위즈원 덕분에 약간 너무 큰 장 좋은 추억 만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항상 좀 늘 받기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열심히 아이즈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12명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양이 오늘 이 댓글의 반응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아까 재밌는 댓글이니까 어 반응이 장난 아니다 싶은 거는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장난 아니네 그러면 댓글 읽는 와중에 지금 두 번째 소식을 한번 전해볼 텐데 그럼 저희가 1분 오 잠시만요 1분 1분 말씀 드리는 순간 1분 1분 100분 1분 비 thousand 너무 못 Werk 1분 우리 1분 1분 ledge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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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2분 마지막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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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ㅠㅠ 언니가 속도로 지진해서 루머를 보면 진짜 있어서 웃거든요 제가 진짜로 웃긴다고 제가 드디어 루머를 마마에서 루머를 완전체 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완전체 룸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이게 기다려야 되는거죠 그러면 그 비하인드의 선언은 도대체 많아서 했잖아요 우리가 트웨이킹하면서 연습실에 돌아다녔다고 보면 디아리로 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유리랑 유리가 로모를 엄청 많이 하고 싶었잖아요 이번 망화를 통해서 서울를 사무치를 했는데 굉장히 보는 제가 너무 뿌듯했고 또 이렇게 너무 서울를 찰떡같이 해줘서 화장실 갈 때도 트웨이킹하고 그랬잖아요 로모를 생각나신 찰떡인간이 여기 또 계시잖아요 아아 뭐라고 하냐면 이나루 이나루 여름에 아쉽게 완전히 최구야 역대급 무대였어요 역대급 근데 또 있었죠? 우리 차원언니가 수원을 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아 못했어요 차원언니 진짜 너무 선배님, 마마무 선배님 정말 좋아하는데 마마무 선배님이랑 같은 무대에 충전맞은 것도 너무 연관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멤버들 없이 혼자 무대에 오는 거라서 어색하고 서툰 면되셨는데 웅녀 선배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와아 알려주시고 진짜 와아 와아 저희가 처음 멤버들 도움이고 아 지금부터 아 저도 봤어요 선배님도 라이브 방송을 최근에 하셨는데 거기서 언니 아 맞아요 와아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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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최영이 무대할 때 저의 반응이 아 아 일어날 뻔했어요 약간 아 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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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다음 수빅도 있죠 우리 나코 언니 나코 기자는 꼭 수빅할 게 있다는데 나코 기자는 한 번 수빅해 주세요 네 저는 나코 기자입니다 진짜요 먼저 수빅해 회원 언니 희이장 저는 드디어 치사핫도그 먹었어요 치사핫도그 저희 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사핫도그 저희가 함께 해줘서 저희가 함께 해줘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치사핫도그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또 쿠라짱이랑 라코짱이랑 희쩡이 치사핫도그를 또 이렇게 사왔어요 오늘하고 포장드릴게요 날씨 오는데 한국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와 칩핫 아 너무 맛있어 뭐 진짜 맛있어 보통 그리고 또 우리 송지언니랑 또 제가 놀라운 음식을 가보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다 맞춰가지고 선배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나중에 우리 멤버들이랑 꼭 맛있는 음식 같이 먹어요 좋아요 진짜 맛있는 막 소개만 한 번 봐도 맛있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가면 정말 재밌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소식 전달해 주세요 이건 진짜 좀 시원하게 뭐죠? 다들 마음을 준비하세요 지금 마음을 부서 적고 있어요 저희 데뷔 앨범 코로나19 판매랑 20만 원짜리 넘었습니다 우리 앨범은 이만큼이야 사랑해주신 위주한 여러분들께 민주 언니가 그 반텀의 사랑을 불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불러드리면 되나요? 지금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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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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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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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힘들 미니 미니 우리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많은 저희 데뷔 앨범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채원언니가 또 아우 소망을 한 번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20만 장을 파악하고 어? 20만 장이? 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우 소망도 좋죠 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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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너무 실감이 안되는데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고 그만큼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웃지 않으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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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랜만에 말을 보면서 그런지 말 봐봐 멘트 봐봐 우리 프라우니는? 프라우니 프라우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클래스 진짜 좋아요 오늘의 주제한 사장님 포잉! 아 다시는요? 네 어때요? 전 너무 좋죠 아 아 의완이도 기호가 참고로 날려주세요 비전해본래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선의 12월 뉴스를 전달해드렸는데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도 많을 수도 있지만 뭐 본명은 고드름이라든지 뭐 그러면 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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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젠의 12월 뉴스를 사서 아이젠의 12월 뉴스를 사서 너무 많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 달 아이젠의 12월 뉴스를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네 고드름 씨요 고드름 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젠의 12월 뉴스를 사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길래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래 더 부어지면 기억이 없을래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기대해요